여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 꽃구경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기분이 다운되면 안됩니다 사람이 항상 우선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활기도 있고 기운도 나는 거니까 꼭 컨디션부터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SVIP 매매법 지난번에 안내 드렸더니 문의가 많으셨어요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심으로 다시 투자하세요 지금부터 출발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고요 추가 하락이 나오면 기회겠죠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와도 기회입니다 어차피 지금 사면 올라도 기회 떨어지면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싼 기회를 갖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스킬이 있으면 됩니다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SVIP 매매법은 제가 활용하는 저희 회사가 개발한 S밴드를 활용해서 하는 매매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다시 드리면 이 S밴드는 하단 하늘색 파란색 라인이 저가 영역입니다 아래 가격이죠 그리고 상단 분홍색 빨간색이 윗가격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 분홍색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정을 봤는데 상승 시기에는 이 중간에 보라색 라인까지 조정 대부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승이죠 우상형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승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조정 받다가 이 아래로 내려오면 하락 추세인 거죠 그래서 반등할 때 보시면 이쪽에 부딪혀서 하늘색 파란색에 부딪혀서 다시 뚫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상단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단 매수, 상단 매도 계속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저희 방송에서 안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보신 분들은 S밴드의 위력을 알고 계십니다 꽤 잘 맞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듀얼 어카운트 두 개 계좌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1번은 스윙 계좌입니다 단기 계좌, 2번은 장기 계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원에서는 어쨌든 빨간색 원에서는 2번 장기 계좌를 매수를 하는데 이 검정색 원에서는 1번 스윙 계좌를 매수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매수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저가니까 다 같이 매수를 해요 차이는 자, 두 개 계좌를 매수를 했는데 이 파란색 원 있죠? 이 때는 1번 계좌는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 그래서 이 수익을 전부 다 먹고 2번 계좌는 다 팔면 다음번에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난 부분만큼만 예, 수익난 플러스 부분만큼만 매도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검정색 라인은 이 원은 어떤 걸 산다고요? 1번 스윙 계좌를 삽니다 그래서 스윙 계좌는 여기 한 번 사고 여기 다 팔았겠죠? 여기 다시 사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장기 계좌는 여기 한 번 사서 여기서 다 안 팔죠 수익 난 것만큼만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1번 계좌만 사는 거고요 결국은 다시 하단에 하늘색 라인이 왔을 때 2번 계좌는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 하락 구간에도 그렇게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작년에 제가 결과를 내왔죠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은 SVIP 매매 영상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폭락시도 견뎌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 계좌 스윙 계좌에서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을 제가 운용을 했었는데 자 보시면 이게 1번 스윙 계좌입니다 결국은 4989를 했죠 그래서 자 60개를 4989 전부 다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매도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실제 갖고 있는 계좌 그 TQ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18.89가 낮고요 수익은 666달러 4달러 그 다음에 이 원금이 전부 해소됐다는 게 중요하죠 사용했던 매수했던 금액이 전부 다 현금화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장기 계좌는 네 103개를 매수했다가 지금 76개 남아 있고 나머지 27개는 매도가 돼서 근데 수익률이 이게 훨씬 높죠 왜냐하면 더 아래 구간에서 사서 윗 구간에 전략 매도를 한 게 아니니까 일부 매도를 해서 끝까지 수익을 따라갔기 때문에 수익률은 이게 높습니다 당연히 원금 회수 요건 적겠죠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2개를 운영했을 때 1번 계좌는 18.89 정도 2번 계좌는 35% 그럼 여러분 수익 냈고 제일 중요한 건 11월부터의 폭락장을 다 버텨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플러스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무식하게 아 무식하다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좀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 되게 무식하지 않아요? 조금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여기 정도엔 내가 배팅해야겠다 이렇게 투자하셔야 되지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분양한다고 딱 분양받아서 삽니까? 요새 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 그리고 어느 이게 역세권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구조도 다 보시더라고요 가구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요새는 다 보십니다 그런데 집 하나 살려고 해도 큰 돈이라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데 주식은 너무 쉽게 사신다 이거죠 그냥 떨어지면 막 삽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번 계좌는 전액 매도로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일부 수익 계좌고요 2번은 장기 보유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럼 작년부터 천만원 가구 도요 여러분은 수익을 평균적으로 20% 이상 내신 거고 그리고 그 현금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비 현금 500만원이면 더 추가 폭락했을 때도 충분히 방어가 됩니다 그럼 내가 1억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7,500 사고 2,500 이런 식으로 예비 현금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폭락시에도 충분히 대응이 되니까 아주 좋은 플랜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SVRP 매매법의 1번 계좌는 전액 매도입니다 위쪽 올라가면 현재 상황이 그래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냐 자 과거 이렇게 하락했다가 급등했죠 급등해서 TQ에 이 301 이평선에 걸려가지고 지금 하락 중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분홍라인에 왔으니까 지금 이게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1번의 수익 계좌는 전액 매도 구간이고요 2번의 장기 계좌는 수익난 부분만큼만 매도하는 구간이에요 어? 이때 못하고 여기 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하면 되지 제가 여기서 매도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드린 적 없잖아요 방송에서는 62달러 정도의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분은 이때 사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위에 고점을 사실 건데 제가 일률적으로 사세요 파세요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초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늦지 않았습니다 평단이 높으신 분은 얼른 두 번째 세컨 계좌 파세요 만드셔서 지금부터 두 개로 4989를 조율해 가시면 되고 평단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월요일날 돼서 바로 매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안내를 따라서 이 S밴드를 따라서 꾸준하게 SVIP 매매법을 앞으로 10년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해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개 계좌에 지금은 매수의 굿 타이밍은 아니죠 언제 되냐 바로 여기입니다 52달러 51에서 52달러인 이 부분에 가면 집중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계좌는 검정색 원에서 이 가격대 되겠죠 그러면 3일 연속 매수를 할 거고 그때 알려드릴 겁니다 사세요 그러면 3일 연속 사시면 됩니다 원하는 수량만큼 그 다음에 더 밑에 내려가서 이쯤 가면 2번 장기 계좌를 이제 사야겠죠 여기 매수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때 알려드리면 5일 동안 사시면 됩니다 5번 2, 3, 3, 4, 5번에 걸쳐서 사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세컨 계좌는 빨간색 원에서 그 더 밑에인 거죠 5일 연속 매수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파란색 원이 도달하면 제가 파란색 원에 왔습니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하시면 1번 스윙 계좌 그때까지는 사져 있을 테니까 전액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컨 계좌는 스윙 부분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심플하거든요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 되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이걸 실행을 해온 결과 지금 1억 5백 제 계좌가 작년에 8,100으로 시작한 계좌예요 6월 달 부근에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상승분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래도 한 3천 정도 수익 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 구간을 그대로 거쳐왔는데 안 깨졌어요 아직도 3천 이상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볼만 하시겠죠 그래서 제 계좌 안에는 물론 TQ도 들어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해놨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 계좌인 2번 계좌 이게 1번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앞으로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TQ 투자자들은 현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항상 현금 이렇게 비축해 두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구요 자 오늘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TQ이다 여러분 이런 플랜이 서 있지 않으면요 이건 TQ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살지 언제 팔지가 정확히 결정돼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죠 매수 타이밍은 정해줘요 뭐 이평선에서 하십시오 아니면 지금부터 사십시오 근데 매도 타이밍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인품만 입고 아웃풋 오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 관계도 관계가 형성되고 사람끼리 친해지려면 가는 정이 있어요 오는 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사기만 한다 그러면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엄의 원칙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니죠 바로 워렌버핏 할아버님께서 나의 85%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에 입각한다 이런 최고의 찬사와 존경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투자는 이거예요 기술과 분석 그 다음에 원칙 세 가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주부 TV 시청자분들은 기술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만 철저하게 세워서 가보시죠 다른 멋진 방송들이 많죠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보시는 815 머니톡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새 이렇게 매도하라는 그런 그 레포트 많이 나오고 뉴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윤종혁 대표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짐 고든이라는 투자자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추천하면 팔고 매도 의견을 내면 사는 전략을 즐겨 썼습니다 결국 대형 아이비 투자은행들이 내놓는 의견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주식을 사고 싶으면 주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매도 의견을 냈고 팔고 싶을 때는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자 뉴스의 개인은 노란 안다는 거죠 이를 역용하는 투자 방식은 잘 맞아 떨어졌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투자은행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 내고서 이런 정보를 듣는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의견이 많은데 뭐 몇 대 몇으로는 모르겠죠 어떤 게 더 많은지 전 지켜보셔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뉴욕생명에 자 우리나라에선 뉴욕생명이 존재감 없이 없어졌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탑티어에 들어가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회사들의 특징이 뭐죠 단기 투자자인가요 장기 투자자인가요 장기 투자자입니다 고객들의 연금과 이런 것들 자산을 긴 기간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투자자신 거죠 거기에 이제 한국 출신이신 것 같아요 이런 멋진 분이 월스트리트나우 환경채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죠 장단기 금리차 최근에 역전현상이 나왔는데 이분이 딱 그 얘기해요 장단기 금리차가 나와서 리세션은 거의 90% 이상 나왔다 10번 중에 9번이 나왔습니다 그럼 거의 다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다 3개월에 나온 적 있고 2.75년 뒤에 나온 적이 있으니 여러분 이거는 3년 안에 온다라고 얘기는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께 3개월에 올지 6개월에 올지 10개월에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타이밍이 낫고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긴 오는데 타이밍을 알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평균 치인 1년 한 2개월 14개월 정도죠 그때 리세션이 온다고 치면 그럼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지금 겁먹으실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주부TV 구독자분들은 기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차트 보여드리면서 매도할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매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TQ의 일봉이거든요 일봉인데 2월 23일부터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제가 파란색, S밴드는 파란색에서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죠 여기 파란선이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여기 분홍색하고 빨간색 이런 선이 안 나오죠 일봉은 안 나와요 하락 구간에서는 이 중간에 보라 라인까지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이거를 제가 60분봉으로 여기 보면 60분봉이죠 다시 한번 딱 봐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명룡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 구간이죠 그러면 파란색을 벗어났죠 자 기본적으로 벗어나면 아 이건 저가구나 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는 거 안 어렵죠? 이 차트 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60분봉이 쭉 올라가서 자 여기 분홍색, 빨간색 닿으면 팔라고 얘기했죠 이때 파는 거예요 이때 매도하는 거고요 또 떨어져서 여기 하늘색 라인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사면 됩니다 왜 전부 사고 전부 파나요? 아니죠 부분 매수, 부분 매도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여기 가서 빨간색 닿았죠 그럼 여기 또 일부 매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차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60분봉이나 이런 작은 스케일로 안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일 그러면서 앞으로는 꾸준히 좀 안내 드릴 예정이고 그러면 한 달 동안 지금 23일이니까 한 한 달 10일? 이 정도 되겠죠 몇 번 정도 매매했냐면 15번 정도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분봉으로는 제가 안내를 잘 해드리면서도 이거 매수, 매도 계속하세요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레이딩이 되거든요 이거는 저같이 잘하는 사람 좀 이렇게 숙달된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여러분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안내 드리는 이 구간에 사시고 이 구간에 사시고 이 구간에 안 사도 되죠 이 두 개만 사고 여기쯤 가서 매도 여기 올라갔을 때 매도 그럼 한 4, 5번만 사도 충분히 된다고요 한 달에 4, 5번 사는 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나침반을 하나 얻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시간에 투자하죠 근데 가만히 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셨을 때 자 이게 TQ입니다 TQ고 다 1봉이에요 자 1봉인데 이렇게 이거는 21년도니까 최근 자료고요 최근 차트고 이거는 2018년도 과거 차트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했다가 반등했죠 그리고 다시 하락했다가 자 반등 여기 두 번 닿았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번 닿았습니다 우리 어떤가요? 여기 한 번 닿았고 두 번 닿았고 세 번 딱 닿았어요 2018년도가 지금 너무나 유사하고 상황도 비슷하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 닿았고 자 올라갔죠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 이게 1목 균형표의 구름대입니다 구름대가 원래 뚫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뚫어냈죠 뚫었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만큼 밀리든 이만큼 밀리든 다시 뚫어내면 확률은 높아요 이걸 뚫고 올라갈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도 2018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구름대를 거쳐서 여긴 좀 수월하게 뚫어냈네요 이렇게 뚫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 뒤에 2019년도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조정이잖아요 기간이 지나서 오는 조정이니까 그럼 이 뒤에 이렇게 온다고 하면 우리가 겁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차트가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그런 게 바로 투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딱 단정지어서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일 걱정은 이거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저는 지금 정도면 반영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말에 1월에 나온 신문기사더라고요 12월 2021년도 12월 미국이 1.5%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고 근데 이거 올라갔죠 지금 연준이 발표를 2.5로 금년 2022년에 2.5로 상영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QT 자산매입 축소 계획은 벌써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 더 빨리 하겠죠 여기 보시면 QT를 MBS 뭐 이런 거 줄였고 국채 매입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5월부터는 QT를 하겠다 이건 조금 밀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안 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저거 떠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보죠 자 2.5% 오래 인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 인상률은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죠? 7%대 되잖아요 7%대 되면 여러분 여기서 2.5% 빼봐야 4.5% 되죠 4.5%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집을 사거나 어떤 투자를 해서 채권을 사거나 해서 4.5% 수익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겠죠 다른 투자처에 그런데 실제 이 정도 수익을 낼 만한 자산이 지금 잘 안 보여요 차라리 주식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왜? 반등하면 바로 수익이 나니까 그리고 과거에 폴 볼커 인플레이션 파이터시죠 연준 의장 하실 때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이거죠 80년도에 금리 17.5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7.5% 인플레이션율을 빼버려도 10%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맡기면 10% 수익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더 대단하네요 네 거의 19% 가까이 됐으니까 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10%라도 9%가 수익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주가가 정말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박살 났죠 근데 지금은 금리 올려봐야 지금 2.5죠 내년까지 올려봐야 4%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기업들은 또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서 잠깐은 힘들 겁니다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1.4분기죠 이제 2.4분기까지 가도 기존에 벌어놓은 건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이후에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의 물건 가격을 올려주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이익은 줄어들지라도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작년 말에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인데 이 친구들 재밌다니까요 2022년에도 주식 오른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었어요 당장 3개월 전에 그러면서 S&P 500 EPS 자 주당 순이익이죠 자 이 EPS가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고서를 내놓고는 이제 갑자기 네 이거 꺾였으니까 주식은 팔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SVIP 플랜을 하시면 저는 하락을 일부 하락은 와야지 수익을 높일 수 있어요 주가에서 하락 없는 급등은 없습니다 떨어져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더 어떻게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이제 마음 편히 가지시고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곧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도 걱정보다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셔서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매도를 하는 그런 멋진 나즈부TV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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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